할로윈데이였던 어젯밤,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조커 분장을 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무려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72살 남성은 의식 불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성이 라이터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며 불을 질러 중학생을 포함한 16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지하철 승객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범행 직후 지하철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웠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형되고 싶었다며 2명 이상 죽이면 사형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이 남성은 영화 다크나이트 속 악역 캐릭터 조커 분장을 하고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지만 할로윈데이 당일 밤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할로윈데이 복장이라 여겨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